야 쟤 도발하는 거 봐 도발하는 애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도시 여기 왜 있어 도시 여기 왜 있어 4D 발작 발작하면서 게임하게 되네 으악 내 껍데기 너도? 나도 우리 같이 덫에 달렸죠 알코올 으흐흐흐 왜 I didn't know 안녕 놀라라 이 미친놈아 이 미친놈 미치고 나쁜놈아 날 죽이기에 아주 혈안이 된 놈이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어디야? 어 으 근데 오우 이게 아이템이 계속 리스폰이 된다 다행히도 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무뇨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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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그게 아니야? 도시 여기 왜 있어 도시 여기 왜 cyk 도시 여기 왜 있어 Schwndk 발작 발작 하면서 게임하게되네 한번 패링해보자 이렇게 공격이 되는구나 이거 좀 적극적으로 쓰긴 해야겠다 어? 안녕 저 앞에 내 친구가 보이는데 저 친구인데 류트 소리를 좋아해요 이때 때릴줄은 몰랐어 비겁한 놈아 너도? 나도 우리같이 덫에 달렸죠 안녕 안녕 저... 저... 뭐야 저희는 내 기타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하급 알코올로 야 활 쏘는 놈 있다 야 곡사 야 곡사를 저렇게 설 줄 몰랐어 야 덫이 왜 이렇게 많아 함정촌이야 근데 죽는 모션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헷갈리 예스 무서운 내용 아이고 아파요 아 나 너무 웃겨요 너무 저 말 너무 웃겨요 아 개구리 다 죽어 다 죽어 아 나 피가 너무 없다 일로와 일로와 예스 완전 변태야 머리 모자만 썼어 그들의 예배는 사납게 유동치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이미 태어났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자의 탄생을 예견합니다 말이 굉장히 심오한데 굉장히 옛날 말 같애 어 저 녀석은 내 말을 좀 내 예술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앞에서 같이 기타 치자 네 나랑 같이 연주해요 왜 나랑 같이 연주해요 다와 다와 오 얘 나 자빠지는거 봐 이런 디테일이 너무 웃겨 어 됐어 이게 카운터 안녕 그냥 이제 나 알았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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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게임 알았어 그냥 닥치는대로 죽이면 돼 그냥 그냥 다 다 다 킬 데 뭘 하면 돼 푸슈 아 프라이드 프로그 3분 동안 기력 재생이 증가 프라이드 프로그 모여서 터티 kamera 두려워 덫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거에요 야 야 재밌으니...재미있냐 재밌냐? 재밌냐? 함정 설치해놓고 재밌냐? 나쁜놈들아 후우 무서웠어요 어? 아 여기가 시작부분이구나 내가 맨 처음 갔더니 오른쪽 오우 뭔가 액션, 액션이 있어 액션이 좀 있어 이거 뭐지? 나 뭐에 날라갔는데 야 뭔가 박진감 있다 뭔가 되게 스릴러야 이거 되게 맘에 든다 아 아 아 아 저기 너무 많아 야 쟤 도발하는 거 봐 도발하는 애들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아 아 아 아 아 나쁜 놈들이야 그 뭐니? 얜 뭐니? 버그야 뭐야 이제 길을 좀 어느정도 외웠다 그리고 확실히 어렵다 게임 이거 막 하다가는 다시 해야될 것 같아 일단 뭐 얘 하나 정도는 뭐 뭐야 저기 내 시체가 저기 있다 야 아야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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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일로 갑시다 괜히 가다가 또 무서운 일 생길거야 어? 공간이 더 있네 짜자잔 아까 봤던 그 좀비 두 마리 나오는 것 아니었나? 안녕 안녕 어? 아무것도 없네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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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좀 더 이 커싱 뭔가 거슬려 야! 야!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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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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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회픽 안돼요 흫 흫 근데 이거 이래가지고 진행 언제하나 모르겠네 야 야 두 개 나왔다 아이템 아 몰라 그냥 꼴리는데 갑시다 그냥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난 갈거야 아무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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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야 야 저긴 뭐 아이템 없으니까 굳이 잡지 말고 괜히 때리다가 나 피만 땡기니까 그냥 아무데나 갑시다 뭐 굉장히 자연 그 자유도가 굉장히 좋아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딜 가도 상관없고 탑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으 으 으 미안해요 뭐죠 나 때리면 안 될 친구를 괜히 때려 가지고 뭐야 무슨 시체 아 새로운 새로운 내 왜꼴 왜골 껍데기가 적 있나 보다 이거 무슨 힌트를 주는 것 같긴 한데 쓰읍 모르겠네 어 안녕 누구시죠 아까부터 저기 썼나요 야수가 있어 아 남 이 아 남의 야술 같은게 있어 안녕 게네사 수녀랍니다 선인의 신비 사람을 껍데기처럼 입다니 셸 아 아 아 아 아 기억을 불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? 예스 뭐라... 무슨... 어? 이름 찾기 파인딩... 파인드 네임 타르 250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타르 250을 쓰자 아 근데 딱히 쓸만한 게 없네 모으고 옵시다 타르 250을 모으고 이 수녀님 함께 와볼래요 뭐 주는 게 있겠지 안녕 야야 나오자마자 때리는 게 어딨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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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생각도 못했네 이건 올라서 Save That Know 그러니까... 뭐ody